제가급여도 이제 혼합석입니다. 라동으로 가입하시면 100세까지 보장받는데 충분해요. 충분!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급여하면 보호망, 보호망하면 제가급여인데요. 제가급여, 작년부터 저 보호망이 많은 보험사 비교해서 상품 비교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고요. 작년에 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등급 받고요. 바로 그 즉시 면책이나 감액기간 없는 제가급여, 바로 그 자리에서 매월 50만원 혹은 40만원 매월 생활자금으로 받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작년에 L4생명 제가급여를 많이 가입을 해들었죠. L4생명의 제가급여의 장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보험료가 저렴하다. 두 번째는 타사 같은 경우는 제가급여나 시설급여 두 개를 같이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트로 보험료가 많이 비싸게 산출이 되었죠. 하지만 L4생명 같은 경우는 제가급여나 시설급여 두 중에 하나만 가입을 해도 되고요. 유일하게 업계에서 진단율로부터 90세 만기까지 쭉 매월 생활자금 50만원씩 진단금을 주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큰 장점은 뭐냐면, 중간에 납입하다가 혹은 보장을 받다가 사망을 했을 때는 사망 당시에 책임준비금,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다시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L4생명의 큰 장점이 있죠.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납입면제가 중증침해실만 납입면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1등급부터 5등급,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 타사처럼 납입면제가 안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단점 아닌 단점이라는 거죠. 또한 80세나 85세때 아무래도 장기요양 등급 받고 생화비를 막 받기 시작하는데 90세 만기로 끝나다 보니까 85세때 진단을 받으면 5년밖에 보장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매우 큰 단점이기 때문에 L4생명 외에 플러스알파로 DY생명, 동땡생명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동땡생명은 일단은 재가급여랑 시설급여랑 세트로 가입이 가능한데요. 타사 대비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부분들, 가성비 측면에서 매우 매우 큰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1등급부터 5등급, 장기요양 등급만 받아도 납입면제가 된다는 거, 또 하나 장점은 10년간 확정지급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85세때 진단받았다, 혹은 90세때 진단받았다, 진단받을 때부터 10년간 무조건 확정지급에서 진단금을 주기 때문에 90세때까지는 L4생명에서 충분히 보장을 받으시고요. 85세나 90세때 진단받았다, 그러면 동땡생명, DY생명 같은 경우는 100세까지 10년간 확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혼합설계, L4와 D4, 라동플랜으로, 라동재가급여로 중복해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급여 같은 경우는 L4생명과 DY생명 같이 가입하시면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설급여에 입소할 때는 DY죠. D생명으로 시설급여로 매월 상하자금을 50만원씩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납입면제는 장기호향등급받으면 DY생명에서 납입면제가 되기 때문에 DY 혹은 L4, 라동재가급여로 혼합설계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물론 부담된다고 하면 두 중에 하나만 가입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력이 된다고 하면 라동플랜으로 보장 만기를 100세까지 쭉 가져갈 수도 있고 납입면제와 또 중간에 일단은 재가급여로 두 개다 중복해서 보장을 받으시고 시설급여로 DY생명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장을 받으시면 좋으니까요. 그래서 라동플랜, 재가급여, 최초 혼합설계, 저 보호망이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조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주평은요. 혼합설계, 어린이뿐만은 아니에요. 재가급여도 라동플랜으로 혼합설계가 짱이다. 짱! 재가급여도 라동플랜으로 혼합설계가 짱이다. 짱!